자, 봅시다. 이게 전라도 각설이 다령이, 그 다음에 경상도 각설이 다령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놀부박에서 나오는데 흥부가의 쉬운 번째, 쉬운 한 번째 곡일 거예요. 흥부가에서 나오는. 그런데 흥부박에 나오는 게 아니라 놀부박에 나와요. 만약에 놀부가 박을 켜지 않으면 각설이 다령은 안 나옵니다. 대개 흥부박에서 많이 꺼내요. 박록주 선생님 바디는 동편 바디가 흥부가 저기에서 끝내버립니다. 제비몰로 놀부가 제비몰로 나갖고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박을 타지를 않아요. 그런데 다른 바디에서 놀부박을 타는 바디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러고 놀고 나니? 이러고 놀고 나니? 인자 각설이들이 썩 나오더니 만원? 인자 각설이들이 썩 나오더니 만원? 한 놈이 장타령을 하는디 한 놈이 장타령을 하는디 장타령을 하는디 전라도째로 매기던 것이었다. 전라도째로 매기던 것이었다. 해도 되고 한 놈이 전라도째로 장타령을 한 번 매기던 것이었다 해도 돼. 거기 써 있는 대로. 한 놈이 전라도째로 장타령을 한 번 매기던 것이었다. 시작. 한 놈이 전라도째로 장타령을 한 번 매기던 것이었다. 그치? 허절 들어가야지. 허절 시구나 시작. 허절 시구나 Til LA 박설이 춘추가 들어간다. 박 humanos 박설이 춘추가 들어간다. 어따여 봐라 순도가 이네 말을 들어봐라 너희나 부모가 너를 낳아 우리 부모가 나를 낳아 고이나 곱게 길러서 삼강초당에다 집을 짓고 삼강초당에다 집을 짓고 독서당간에 앉혔어 독서당간에 앉혔어 앉혔어 해도 되고 앉혔네 해도 돼 독서당간에 앉혔어 복서당간에 앉혔어 진주나 기생기의 미니 진주나 기생기의 미니 회장 청장에 모그거그 담고 진주나 남강에 떨어져서 만세유전의 빛났네 품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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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온다 품바 품바 잘 온다 너무 흔하네요? 품바 품바 잘 온다 그것은 그냥 놀라고 헝가시고 원래는 안 넣어 요놈까지만 넣고 판소리해서는 근데 요놈만 똑돼서 하려면 품바 잘 온다 품바 잘 온다 품바 품바 잘 온다 품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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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온다 품바 잘 온다 어절시구나 어절시구나 들어오고 간다 들어간다 천리씨 아니 각서리 춘추가 들어간다 각서리 춘추가 들어간다 얻다여 봐라 순덕아 이네 이네 말을 들어갖 보라 이네 말을 들어갖 보라 이 내 말을 들어가봐라 더이나 부모가 더 어릴라 우리 부모가 나릴라 더이나 곱게 길러서 삼간초당에다 집을 짓고 독서당간에 앉혀서 진주나기생 니에미 진주나기생 니에미 회장 청장에 목을 그렁고 회장 청장에 목을 그렁고 회장 청장에 목을 그렁고 회장 청장에 목을 그렁고 진주나 남강에 떨어져서 진주가 남강에 떨어져서 만세유전에 빛났네 만세유전에 빛났네 품바 품바 자란다 품바 품바 자란다 이렇게 한 다음에 경상도 각소리도 해야지 이러고 나냐 이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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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니 하나가 썩 나서더니 하나가 썩 나서더니 하나가 썩 나서더니 이제 경상도째로 매기겄다 이제 경상도째로 매기겄다 끝이 허절 시구나 들어가고 간다 철 시구나 들어간다 시구나 들어간다 허을 시구나 들어간다 얼씨구나 들어간다 얼씨구나 들어간다 얼씨구나 들어간다 절씨구나 나오신다 절씨구나 나오신다 절씨구나 시작 절씨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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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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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다 나오신다 나오신다 왠가 춘절이 들어간다 왠가 춘절이 들어간다 왠가 춘절이 들어간다 고동장놈 깨끗장놈 둘이나 보라고 주웠더니 혼자 보니 웬일이냐 품바 품바 잘 온다 품바 품바 잘 온다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아따 된 거. 그러니까 한 번 또 더 자기야 물 조금 더 줘봐. 아따 겁나게 돼다잉. 그 놈을 붕닥붕닥 치고 난 게. 아이고 시기야. 돼야 보여잉. 기가 빠져나갔어. 기가 빠져나갔어. 그러면 이제 사람 가잉. 요 놈 온다면 사람 가. 쌤. 쌤. 네. 재미있으십니까? 네, 재미있습니다. 우리 쌤이 배워달라고 해서 배운 거잉.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국악에 대해서는 제가 체계적으로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렇구나. 그러니까 장단은 뭐 새 맞지 중머리 뭐 중독머리 뭐 원머리 뭐 이렇게 나오는데. 감이 전혀 없으니까. 그치 지금 장부가. 말로만 알지 그걸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선생님의 그 진정성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그 발췌해서 알려드리리다. 정말 특별하네요. 특별하지. 판소리에서 누가 누가 각소리를 어서 안 오지. 네. 아주 특별합니다. 이런 거 없어요. 아예 이거 자체가 없다고. 진짜 배우고 싶었던 거 있지. 재밌어. 재밌지?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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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누. 박물질은 그게 없어요, 박물질은. 여자가 부르기, 나다스럽다고 안 오셨는데. 그렇지, 잡다하긴 하지, 이런 거. 말만 좀 바꾸면 꼭 각설이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재밌는 이야기로 바꿔도 충분히 살릴 수가 있잖아요. 꼭 각설이 타령으로만 해야 된다는 거. 그럴 것은 없는데, 여기에서는 또 닭설이 타령을 집어넣어도 괜찮을 상황이에요. 놀부를 골탕을 먹이려니까. 예약에서 나오는 거. 그 스토리상에서는 그렇게 무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무리가. 네, 놀부학에서는 엉뚱한 재앙 덩어리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재앙이 다른 거기 있어요. 자기 재물이나 자기 그것을 축내는 그런 것을 우리가 손짓으로 하고 다 재앙이라고 하죠. 근데 각설이가 그런 건 아니지만 와서 막 달라고, 각덕이면 그냥 달라고 하니까 돈 내놔, 돈 내놔, 줘, 줘, 이렇게 하면은 놀부학 입장에서는 그게 다 자기한테는 재앙 덩어리들이지.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초라니패도 막 나와서, 놀고 나서 돈 내놓으라고 그러고. 초라니패도 있어요. 거기에 또 뭐, 뭐가 있냐면, 초라니방정 해갖고 나오는데. 개굴, 개굴, 정개골아. 개구라기 집을 찾으랴거든. 아래 또리를 다달달 걷고. 미나리 꽝으로 들어라. 어허야, 어허야.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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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야. 나와서 전부 다 노래들 이렇게 얄궂은 것만 불러. 귀 자꾼본을 내들어라. 뭐 이런 거. 또 이런 것도 있어. 어, 그것이 뭐냐. 양산도도 있지. 어. 어디, 어디에 나오냐면은 양산도가. 여기에 양산도가 나와. 여기에 양산도가 나오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여, 세마치로. 나는 가네. 나는 간다. 내 님을 따라가가서 내가 돌아가간다. 이렇게. 나는 간다. 나는 간다. 내 님을 따라가가서 내가 돌아가는구나. 마하라, 마하라, 마라 그리를 말어라. 사람의 괄세를 네가 그리 말어라. 안녕하세요. 뭐 가지. 우리 삶 Poll is 청어 거거니 각비대로 구나야 금바 우말랑에 속서리나 문잎은 제 목것에 지쳐 거거서 다 떨어지는 구나 마하라 마하라 말아 그리를 말어라 사람의 괄세를 네가 그리 말어라 이런 거는 진짜 이건 안 나옵니다 이거는 놀보박에만 나오죠 이런 거는 판소리 진짜 다섯 바탕 다 들어도 안 나오죠 놀보박을 해야 나오는데 이 놀보박을 하는 죄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리가 사실은 다 사라져가는 귀한 자료적 가치가 있는 엄청 귀한 소리죠 이 놀보박이 잡다한 것이 아니라 이 놀보박은 정말 우리 민속, 민요나 이런 쪽에 토속 그런 쪽에 아주 이거는 가보예요 가보 가보가 아니라 뭐예요? 보배요 보배 이제 이게 진짜 가치가 있는 노래가 되어버렸어요 판소리 여기도 금강산 다름이 있나요? 경기 민요에 많이 있어요 판소리가 아니라 남도 민요에 있는 거지 금강산 이름이 좋아서 금강이 듣냐 경치가 좋아서 저를 기억이 듣냐 경치가 좋아서 금강이 듣냐 야하 이거 황을이 많다 비단히 황 그런 거 있어 나무도 이거 나무도 이런 거 다 배워 드릴 거야 이런 거 일도 아니여 겁나 많아 나이 나이 지돌려 지돌려 몇백 곡도 있어 이거 잘 하실 것 같은데요 아 근데 이번에 금강산 다릉 했잖아요 거시기가 우리 회장님이, 그 목요반 회장님이. 네, 했어요. 놀릴까요? 응? 허절 시구나 해야지, 허절 시구나. 덩덩덩따꽁따, 덩덩덩따꽁따, 요렇게 지리거든. 그것이 말하자면 동살풀이 아니야. 허절 시구나, 시작! 허절 시구나, 들어가고 간다. 각설이 준추가 들어간다. 얻다여 봐라, 순덩아. 이내, 아니, 이내 말을 들어가봐라. 이내 말을 들어가봐라. 너희나 부모가 너를 낳아. 우리 부모가 나를 낳아. 고이나 곱게 길러서. 고이나 곱게 길러서. 삼관 길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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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러서. 전라도 짜니까 일종의 계면을 넣으란 뜻이지. 그러니까 계면과 매나리죠. 이런 차이를 지금 살려서 여는 거라. 길러서, 길러서. 삼관 초당에다 집을 집고. 삼관 초당에다 집을 집고. 독서 당간에 앉혔소. 독서 당간에 앉혔소. 진주나 기생 디에미. 회장 청장에 목을 그을 안고. 진주나 남강에 떨어져소. 진주나 남강에 떨어져소. 만세 유전해 빛났네. 만세 유전해 빛났네. 만세 유전해 빛났네. 만세 유전해 빛났네. 품바 품바 잘 온다. 품바 품바 잘 온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뒤에 거. 이러고 나니 하나가 썩 나서더니. 이제 경상도째로 매기겠다. 허절 시구나. 들어간다. 철 시구나 들어간다. 얼씨구나 들어간다 얼씨구나 들어간다 얼씨구나 들어간다 절씨구나 다 오신다 다 오신다 왠가 춘절이 들어간다 오동장놈 깨끼장놈 둘이나 볼라고 주웠더니 둘이나 볼라고 주웠더니 혼자 보니 웬일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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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붐바 붐바 잘 온나 붐바 붐바 잘 온나 이렇게 하면 돼 그 음을 음하고 박자를 잘 지켜줘야 돼 왜냐하면 아주 단조롭고 적양고기니까 그런데 생명이 있는 거 그러면 이제 사랑가 흥 타령 오늘은 흥 타령이나 뭐 이런 것을 오늘은 좀 못하겠네 이제 저 이거 한 자리에다가 흥 타령이나 뭐 이런 걸 할 거니까 이거 배울 생각 다음 주에 점검하고 그리고 배우기로 하고 오늘 내가 사랑가 해야지 사랑가 흥 타령 이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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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움은 안그런데 이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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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이용 하 어 이렇게